안녕하세요. 제이디뷰티 김상희입니다. 이번 웰라 트렌드 컬러인 럭스라이트 라벤더 블론드 컬러 테크닉을 소개해드릴게요. 심플하지만 섬세한 나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눈기와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럭스라이트를 추천해드려요. 첫번째 블론더 멀티 블론드와 손상을 방지하는 웰라 플렉스를 믹스하여 포인트를 만들어줄 하이라이트 염색을 했습니다. 발레아즈 테크닉 대비 3분의 1의 빠른 시술 시간과 기존 염색된 모발에 더해지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컬러 대비가 3D 볼륨 효과와 함께 세련된 스타일로 만들어드리니까요. 이루미나 컬러 오키드 6을 사용하여 입체감이 느껴지는 루트 섀도우의 염색을 합니다. 머리를 헹구면서 멜라플렉스 넘버투로 케어해주고 마지막으로 럭스토닝 오키드식과 코랄식 엘리먼츠 마스크를 이용하여 윤기와 생동감 있는 컬러를 넣어주었습니다. 올 가을 기분 좋은 변화를 원한다면 럭스라이트 주목해주세요. 감사합니다.